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12월도 중순에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모레가 바로 동지가 되는데 질문에서 동지나 팥죽을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동지 법문 때 늘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셔도 팥죽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지의 뚜렷한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농가원령가 아시죠? 그것부터 전해드리면 조선 헌종 때 정학위가 지은 농가원령가 11월분이에요. 11월조 그래요. 동지는 명일이라 하나의 동지를 명일이라고 본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 1일이라고 하는 양력으로서 1월 1일이라고 하는 건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근거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탄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12월 24일도 그렇고 1월 1일도 그렇고 예수의 탄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데 이것이 허무 맹락한 얘기가 되는 것이 옛날 기독교인들이 지동수를 주장한 많은 학자들을 화형에 취하고 잡아 죽였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과학적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해가 바뀌는 기점을 얻다 둘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지 않습니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러면 허공전에서 돌아가는 상태에서 어디를 기점을 해서 1년의 시작이고 1년의 끝이라고 찾겠느냐. 그게 애매하다 보니까 동진날 그러니까 태양과 제일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날씨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을 때 그 시점을 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점을 공전 떠들라는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날을 우리가 동지로 잡는 건데 그래서 해가 바뀌는 날을 이때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그게 대개는 12월 22일경에 들게 되죠. 동지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쓰고 있는 1월 1일은 이게 허무 맹락한 얘기다.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옛날 조선 헌정 때 이게 농가 월령가 11월 초에 나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지는 명일이라 이량의 생화도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큼 길어지냐 그랬더니 여기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얼마큼 길어지냐 하면 노릇공지만큼 길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 소가 들어놓을 자리만큼 소가 들어놓는 자리가 얼마나 돼요. 그만큼 길어졌다. 그러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동지는 명일이라 이량의 생화도다. 시식으로 팥죽 쏴서 계절 음식으로 팥죽을 쏘 먹는다. 그런데 이런 것이 참 보면요. 우리나라 오곱밥 먹게 하고 팥죽 먹게 하고 이게 겨울을 접어들면서 영양가를 보급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풍습이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슬기로우냐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시식으로 팥죽을 쏴서 이국과 즐기리라. 혼자 자기만 먹는 거 아니야. 서양사상은 자기들끼만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팥죽 쏴서 전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신도들한테 전부 노인정에도 갖다 주고 전부 시내도 갖다 줘요. 일반 불자도 갖다 주고 돌려요. 팥죽을 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이 민속풍습이 이웃과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책력 반포하니 그러니까 달력을 동지대해 주는 게 정당하지 이런 일을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해가 바뀌는 날로 책정한 거니까 새책력 반포하니 전후, 절후가 1년에 24절기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절후가 어떠한 거 해책봐 도덕고 밤기로 지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농가, 원룡가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동지는 명일이라 이량이 생하도다 시식으로 팥죽 쏴서 이웃과 즐기리라 새책력 반포하니 절후가 어떠한 거 해책봐 도덕고 판기로 지리하다 이게 시적으로도 잘 표현해가지고 알기 쉽게 여기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때의 풍습을 잘 나타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일로 삼고 있는 1월 1일을 지금 삼고 있는 건 믿을 게 못 되니까 동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각 사찰에서는 동진날 전후에서 달력을 전부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동진날 절에서 불구하는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니까 마지막 동진날 우선 팥죽을 쏴서 이웃과 날고 즐기고 우리 몸의 영양 우리 몸의 영양도 보충시키고 또 업장도 소멸하고 그리고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날이 동지절이었다 그리고 팥죽이 여기에 등장한다 그런데 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 의미가 많이 깊지 않습니까 우선 부처님 저만 할 때 팥을 써요 그게 귀신 때려 잡는 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쁜 악기를 몰아낸다는 뜻도 그 팥을 쓰는 데서 연유가 돼요 그리고 그 애들 돌잔치 때도 보세요 팥떡을 하지 않습니까 팥떡 그래서 저식으로서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악기를 몰아내는 역사는 신라 때 소문의 왕 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국 역사도 많이 나와요 공공의 얘기라든지 귀의 얘기라든지 그러면 팥을 쏴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린 애들을 깐나내기 때 질병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는요 출생신고를 높게 해요 그러니까 두 살 세 살 된 다음에 어려서 많이 실패를 하니까 두 살 세 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해요 그 안에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는 어린이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팥을 쏴서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식구만 먹는 게 아니고 악기를 몰아내고 영양가를 준다는 거를 내 식구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식구도 먹고 이 후자 한번 돌려요 팥떡을 해가지고 동네 방네에서 한번 돌리고 다녀요 다 그러면 받는 집에서는 또 오래 살라고 실타래를 이렇게 줘요 또 답 예로 그리고 보면 정제나무 있는 그 나무 밑에도 팥떡을 갖다 놓고 우물 속에 집어넣는 것도 좀 많이 봤어요 우물까지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내 집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게 내 집에만 악기가 있다고 보면 내 집에서만 몰아내고 나만 건강을 위해서 팥을 먹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까지 다 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방방곡곡에 귀신이 계신 악기가 있을 곳을 전부 예방하는 거예요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물까지 우물 속에 숨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뜻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때인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사람은 궁금하실 거야 팥죽을 쓰는 동지가 있고 또 안 쓰는 동지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또 말 금은 무렵에 들면 노동지 올해는 노동지예요 그건 이제 22일 날이 금음이니까 그냥 노동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 이제 쭉 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통계 얘기했죠 그러면 초순에 들어서 애동지가 되면 날씨가 춥고 풍년이 든다 겨울은 더 춥다 추워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동지가 되면 중순에 들어서 중동지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애들에게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팥죽을 또 안 쓰고 그 다음에 금은 무렵에 드는 노동지가 되면 춥지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로는 풍습대로 하면 올해는 그렇게 춥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노동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문장은 태양력이나 태음력을 같이 써도 태양력하고 태음력 달과 해의 순환을 같이 써서 달력에 보면 특히 이제 불교 달력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양적음력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솔로 아까 얘기했지만 동지는 명일이라 그러니까 작은 솔로 그렇게 추급해왔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가 되면 이제 한 해가 가는 거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운도 바뀐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각 사찰에서 동지 불공을 하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업장도 소멸하고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려는 그런 풍습도 같이 하고 절에 기도도 하고 절에 보시도 하고 그런 이게 하나의 명절로 그렇게 이제 써왔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꼭 얘기하고 싶어요 신라 때 그 독립 전후로에서 팔관회가 열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라에서 고려대까지 쭉 이어져서 팔관회 물론 이게 국가의 행사인데 불교적인 그때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불교적인 뜻을 같이 넣어서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불투도 도둑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 불삼 불망어 그 다음에 술 마약 등을 금지하는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여덟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불리적인 요소가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신라 때에서도 고려대까지 이어지도록 팔관회를 개최했다고 그런 게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장점으로 지금까지 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팥을 주로 먹게 되는데 팥엔 어떤 영양값이 있느냐 영양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팥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팥죽을 왜 먹느냐 그러니까 뭐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겹장이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을이 잡는다고 동지를 보내면서 팥죽을 먹어서 건강식을 또 먹으면서 이웃과 단합을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뜻도 갖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살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할 풍습이 되는 거예요 팥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68.4%고 단백질이 19.3%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각종 무기질은 물론 비타민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파세드린 사포닌은 이뇨작용을 돕고 피부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미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팥물로 세수를 하고 또 미용에 이용되어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파세는 비타민 B군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및 피로감을 개선하고 또 기억력 기억력 감소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팥이 그 다음 파른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보유하고 있어서 칼륨 짠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나토륨의 체내로 잘 배출하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그러면 팥을 먹으면 부기를 빼주고 철압 상승을 억제해준다 고혈압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팥에는 안토시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곡식류에 부족한 라이싱과 티토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곡류의 팥을 넣어 먹으면 팥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팥을 팥에 콩 넣고 팥 넣듯이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된다 팥밥을 여기서 먹는 거예요 팥 끓인 분은 지방간의 해독작용에 좋지만 단점이 뭐냐 팥 끓인 분은 지방간의 해독작용에 해서 좋지만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기력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이걸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뇨 개선에 좋고 당뇨병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당뇨 개선에 좋고 팥이 그 다음에 살 빼는 다이어트에 좋고 살 빼는 사람들은 귀가 번쩍 딜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부종 완화 부기를 빠지게 하고 그 다음 변비를 또 개선해줘요 그 대신에 오래 먹으면 설사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좋다 그런 얘기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목에 요새 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탈모 개선 머리 빠지는 않는데 팔씨 좋은 효과가 있다래요 탈모 개선이 되고 그 다음 항산화 작용도 하고 피로회복도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스트레스 경기가 안 좋고 사회적으로 복잡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팥빙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떡 중에서 시리떡을 제일 좋아해요 싱옥시장은 참 좋잖아요 팥빙수를 먹으러 휴게소 같은데 어디인지 이렇게 커피숨을 가면 우유를 넣으니까 우유를 넣지 말고 그냥 팥만 넣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일 주스 같은 걸 넣어서 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하는데 하여튼 팥빙수가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다 고혈압 고혈압 혈관 질환 등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쭉 진행한죠 동지를 왜 세우고 동지풍을 왜 하느냐 그 얘기도 들려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냥 행사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팥죽을 먹는다든지 또 오곡밥을 먹게 한다든지 또 송편을 먹게 한다든지 철철이 시식이 철 음식을 이렇게 먹게 하는 방법들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또 같이 행사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간단히 파세에 얽힌 얘기를 하나 해보면 옛날 중국에 공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아들이 그 두뇌 가지고 팥을 보면은 피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애가 동지를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어린 애가 그래서 애가 팥을 보면 피로 알고 두려워했다 팥을 보면 두려워했다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애가 죽었으니까 아기 귀신들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팥죽을 쏴서 어린이들 어린 아기들 돌날을 먹게 했다 그런 전설이 중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신라 때 선덕여왕이 불공을 가져가서 지귀라는 그 지귀 청년이 짝사랑을 해가지고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공 갔다 오는데 만나질 못하고 선덕여왕의 팔찌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이 나면 열이 아주 불 나듯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귀가 결국은 상사병이다 선덕여왕을 좋아했던 상사병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귀가 이제 여인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원수를 생각하고 선덕여왕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인네들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공공의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때는 어린이들을 해꼬지하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원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선덕여왕의 얘기에서는 여인네들을 지귀가 해꼬지를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팥을 먹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재미있게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재미있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팥을 먹는 영양가도 좋지만은 어린이들에게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 아들 얘기를 갖다 끼워 넣어서 팥단지를 만들어 먹는 얘기하며 또 팥죽을 먹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여인네들이 많이 팥죽을 먹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귀의 영양이 있어서 귀신들의 해꼬지를 입지 않으려면 팥죽을 많이 먹어라 그런데 열이 많은 사람이 팥죽을 먹으면 열을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도 팥을 먹으면서 그걸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귀신의 저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팥에 대한 영양가를 말씀드렸을 때 그 수많은 또 영양가가 이렇게 훌륭하게 좋으니까 그 값어치을 가지고도 팥을 먹고 그래서 올해 저희도 여기 보세요 신도들이 팥을 올려놔서 팥죽해서 여러 사람 돌려주고 자기들도 먹자고 해서 팥죽을 동지날 여기 뒤에 있는 팥죽을 이것만큼 많이 있어요 신도 올 적만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홍천 시내에 가서 불자에 넣어 주기도 하고 또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전부 돌려요 팥죽 집에서는 쏘아먹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해서 동지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지금 쓰고 있지만은 1월 1일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과학적으로 따지는데 그렇다면 천문학식을 봤을 때 가장 해가 바뀌는 날이 정상적으로 좋은 날이 이거는 동지날이다 그러니까 동지되면은 운명이 바뀐다 생각하시고 한 해 돌아오는 2023년에는 좋은 한 해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동지에 관한 질문을 채택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나는 계승을 같이 얽고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사림이 차비강민 늘 함께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우법, 나무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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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